그러니까 수신결에서 뭐라 그래요? 오직 모르는 줄만 알아버리면 무심한 거예요. 오직 모르는 줄만 알면 오직 그냥 지금 여기서 몰라버리면 참나 찾으려고 안 해버리면 바로 견성이다. 여기서 현존해보세요. 몰라 하면서 현존해보세요. 몰라. 생각감정오감에 대해서는 몰라.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면 이 친구들한테는 몰라 때리고 여기다는요. 괜찮아 때리세요. 만족한 거죠. 존재에는 만족하고 생각감정오감에는 몰라 때리는 겁니다. 이게 무심이에요. 몰라 하고 딱 현존하면 그 자리라는 거예요. 몰라 하고 잠 안 주무시면 그 자리예요. 참나 맞아요. 지금. 설마 이거라고 합니다. 만나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게 맛을 보여드려도 집에 늘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게 참나면 내가 그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30년씩 참선했는데. 그러게요죠. 그거예요. 근데 이거 소중함을 몰라요. I am. 내가 현존한 이 느낌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자극적인 걸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건데 이제 또 오메이려니 몽중이려니 또 뭐니 또 자극적인 걸 만들어 놓고 영적인 자극적인 상품들을 만들어 놓고 또 그거를 사러 다녀요. 미친 짓이에요. 안으로 볼 줄 모르는. 탈모된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디다 숨겼냐. 사람이 아무도 못 찾을 곳에 숨었다. 자기 마음. 사람의 마음. 거긴 아무도 안 찾기 때문에. 밖으로 찾지 아무도 안에서는 안 찾는. 그 다 도어를 아시는 분이 써놓은 말입니다. 사람들이 절대 안 찾을 때 하나님은 몸을 숨겼다. 어디냐. 영혼의 중심이죠. 내 영혼의 중심에 그럼 어떻게 들어갑니까. 몰라 하고 현존하시면 돼요. 요즘 말로는 몰라 존만. 존재에 만족하기. 제 강의 듣고 제일 열심히 다니시는 회원분 회사에서 구조조종 얘기 나오는데 놀리신 거죠. 놀린 김에 몰라 명상을 하신 거예요. 미소가 나오더래요. 그럼 그 순간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죠. 실현당하고 여러분 죽겠네 할 때 몰라. 어차피 죽겠으니까 몰라 몰라 하다가요. 씩 미소 나오면 자기도 놀랄 겁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미소가 나와? 나와요. 왜?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체험 감상. 이런 경험 감상. 이런 생각감정 오감의 경험. 이거 내가 태어났으니 맛봤지. 이거 있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맛봤겠습니까. 사람들은 내 뜻대로 대야만 만족이지만 도를 아는 사람은 경험하는 모든 게 다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것도 신비고 이것도 신비. 이것도 참나의 작용이고 이것도 본래 불교식으로 이것도 공하고 이것도 공하고.